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고1 학평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일단 작년 3월에 학평에서 어떤 식의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에 나왔던 그 유형이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경우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시라고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우리 고1 학평의 문법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막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고1 때 잘해놓은 문법은 반드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에 반복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어떻게 수능에 나왔는지 그동안 역대 수능을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3 학평시험에도 연계가 돼서 나오는지까지 제가 문제를 다 뽑아서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문제 준비해놨어요. 우리 작년도 3월 문제가 어떻게 수능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다 발췌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1 학평기출 업범 문제를 볼게요. A를 볼게요. 여기. lowered냐 lowering이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1856년에 he waterproofed. 자, 주어 나왔습니다. 그는 waterproofed 했대. 이게 뭐야? 방수처리했다 이거야. 그는 방수처리했습니다. 그랬어요. 뭐를? a simple box camera. 단순한 어떤 박스형 카메라를 방수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로 이어지고 또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것. 간단한 박스형 카메라겠죠? 그 카메라를 부착시켰습니다. 동사 두 번째. 어디다가? to a4 막대기에다가.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뭐했다? 그것을 파도 아래로 시작 내려보냈습니다. 아, 동사가 나와야지.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lowered. 동사 3.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죠? 병렬구조라 그러죠?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and나 등위접속사 but 또는 or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되는데 이런 and, but, or과 같은 등위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과 뒤를 똑같은 성분으로 맞춰주는 것이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ed냐 ing냐를 고를 때 이 and 앞부분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반복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딱 보면은 그는 방수처리했대. 그 다음에 부착했대. 그리고 아, 그럼 동사가 반복되고 있네. 정답도 똑같이 동사 맞춰줘야겠다. 이렇게 과거동사, 과거동사, and, 과거동사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끝. 자, 병렬구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고1, 작년 3월에 나왔던 이 병렬구조라는 개념이 보세요. 자, 수능에도 나왔어. 자, 2011년도 수능에도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and라는 등위접속사 뒤에 또 너 동사 원형 고를 거냐, ing 고를 거냐 이러고 나와있죠잉.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저를 잠깐 멈춰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자, 정답 찾으셨나요? 읽어보죠. 우리는 try to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네요. 자, 우리는요. 지지하려고 노력을 한대. 뭐를? 현재를 지지하려고 노력한대. 근데 뭘 가지고? with the future. 즉, 미래를 가지고. 즉, 우리는 미래로 현재를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네. 그리고 또 뭐 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반복되는 게 뭐예요? try to 동사 원형 support and we try to think 요렇게 병렬구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린 또 뭐 하려고 노력하느냐? 생각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일들이냐면 we cannot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and 뒤에 뭘 고를지는 어딜 봐야 돼요? 앞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일단 ing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건 ing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ing가 답이 될 수는 없죠. 병렬구조로. 맞습니까? 끝. 그 다음에 마지막 해석까지 해보는 거야. 우리는 지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일들을 계획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해석까지 해가지고 딱 떨어진다. 그럼 끝난 거야. 자, 병렬구조를 잡아봤습니다. 어때요? 잠시... 자, 두 번째 개념 자, 두 번째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야. 자, 지금 이제 왜열이냐 위치냐 그러고 있는데 얘는 조금 내가 확실하게 더 판서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왜열과 위치는 뭘 묻는 겁니까? 바로 너 관계 부사고를 거냐 아니면 관계 그렇죠. 대명사 고를 거냐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보세요.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 관까지는 똑같잖아 지금. 그쵸? 관이 가리키는 건 뭐야? 관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관 관련시킨다. 즉, 접속시킨다. 접속사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나 둘 다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건 부사냐 대명사냐죠. 그럼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건 이 관계사가 이끄는 덩어리 속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가 이끄는 덩어리 속에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계사가 이끄는 덩어리 속에서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뒷부분에 뭐가 오겠니?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사는 원래 문장 속에서 빼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가지고 문장이 딱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계 부사 나오면 완전 문장이 나오는 거고 관계 대명사 말 그대로 명사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죠.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관계사가 이끄는 그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 뒷부분은 필히 뭐 해야 됩니까? 불안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가 어때요? 없죠.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고 뒤를 봤더니 목적어가 없으면 얘가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명사가 주목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복격 관계 대명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 있어요. 복격 관계 대명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랑 함께 능률 출판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능률 출판사 고등학교 1학년 3과에 복격 관계 대명사가 한 번 등장한 바가 있어요. 진짜야?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Q&A 게시판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네. 어쨌든 대명사 역할하고 있으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주로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가자. B 그럼 Near the surface 야가 지금 선행사입니다. 지금 그 표면 주변에 근데 어떤 표면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The water is clear. 물이 말대. 아 끝났네. 물은요. 뭐뭐입니다. 형용사. 주격보원의 말가요. 완전 문장 나온 거잖아. 뭐 굳이 이게 뭐 주어동사 주격보원을 따질 필요도 없이 물이 맑대요. 완전 문장 끝났지. 그치? 따라서 정답은 where? and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얘도 지금 병렬구조입니다. 앞에 물이 맑다라는 문장과 충분한 빛이 있다라는 두 문장이 서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where? 이 되겠습니다. 끝. 어때요? 잠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작년 학평 중에서 고3 거 고3 학평에도 똑같은 게 등장했습니다. 왜 얼굴을래? 위치고 올래? 이거 한번 풀어보셔. 제가 또 이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해볼게요. it is no coincidence 대절 그랬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래요. 뭐가? 봤더니 나라들이 그러면 나라들을 꾸며줍니다. 자 장소의 개념이니까 외열이 당연히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개념이 아니니까 관계대명상 위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를 봐라? 뒤를 봐라. 뒷부분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였습니다. 수면 시간이 주어 has declined 감소했대. 동사 근데 most dramatically 가장 극적으로 감소했대요. 그럼 여러분 가장 극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부사입니다. 부사 덩어리죠. 그럼 부사 어차피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수면 시간이 감소했다 만으로 완전합니까? 아 당연히 완전하지 수면 시간이 감소했다 뭐뭐를 이상하잖아. 목적어가 필요 없는 decline은 자동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힐링 영어를 들었다면 decline이 자동사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따라서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문장 따라서 정답은 보다 where 해석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 우연이 아니래요. 근데 뭐가 우연이 아니냐면 나라들은 나라들인데 어떤 나라들 수면 시간이 감소한 나라들 가장 극적으로 근데 지난 세기에 걸쳐서 그럼 그런 나라들은 뭐가 있느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어 우리나라 그쵸? 그리고 several in western Europe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까지 묶이는 거네 지금 서치해서는 여기서 그쵸? 요게 다 나라들의 예시죠? 이런 나라들처럼 이 과거 세기에 정말 극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 그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are also those 그것들이래요. 즉 나라들이래요. 나라들 근데 어떤 나라들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했으니까 가장 큰 증가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래요. 근데 뭐가 증가했니? 비율이 무엇의 비율이?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장애 의 비율에 있어서 가장 큰 증가세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최근 한 세기 동안에 수면 시간이 극적으로 확 줄어든 그런 나라를 분석을 해보니 그런 나라들일수록 어때요? 뭐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장애로부터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면역세포가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웬만하면 잠을 자더라도 11시부터 1시까지는 되도록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막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도 자더만 그거는 몸 우리 세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차라리 조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좀 좋으련만 그렇게 좀 습관을 드리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제 이야기는 팩트입니다.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11시부터 1시 지켜주세요. 적어도 12시라도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시 우리는 C로 넘어와서요. 자 C 이번에는 Has Never Seen을 고를 것이냐 Has Never Been Seen을 고를 것이냐 그랬네 얘는 지금 무슨 개념을 묻는 거야? 만약에 앞에 걸 고렸다고 칩시다. 네버는 부사니까 없는 셈 치면 너 결국 Have PP 고를 거냐 아니면 Have Been PP 고를 거냐를 묻는 거죠. 무슨 차이? Have PP 현재 완료죠. 능동 아이고 아이고 해부 PP 능동 Have 빈 PP는 수동이에요. 맞습니까? 현재 완료 능동 근데 이 잘 봐요. 현재 완료 Have PP에다가 이건 썼다가 지울게요. 우리 수동태 어떻게 쓰죠? 비동사 PP죠. 현재 완료 에 수동태를 더해보세요. 그랬더니 Have Been PP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면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또는 뭐뭐 했다라는 뜻이니까 얘랑 수동태랑 결합시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져 왔습니다. 또는 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어가 주체적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 주어가 주체적으로 동작을 행하지 못하고 당하고 되어지고 받는 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보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At greater depth 더 깊은 그런 깊이에서 근데 여기 지금 dash로 연결된 부분 있죠. 얘네들은 보충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더 깊은 곳에서 말이죠. 사진술은 Is the principal way 주된 방법이래요. 무슨 주된 방법 Of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world 그랬네요. 신비로운 심해 세상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주된 방법입니다. 사진술이 오케이 그런데 95% Of which 얘는요 앞에 나와 있는 심해 세상을 꾸며줍니다. 그런데 그 심해 세상 중 95%가 주체 찾았죠? 그런데 그 심해 세상 중에 95%가 이전에 봤다 그래야 돼 이전에 보여졌다 그래야 돼 심해 세상이 뭔가를 볼 수는 없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심해 세상이 뭔가를 봤다라는 게 맞으려면 적어도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 목적어가 있어야지 뭘 봤는지 그런데 목적어도 없죠. 그럼 따라서 95%의 심해 세상은 이전에 보여졌다 개념이에요. 그런데 네벌이랑 결합이 됐으니까 그 심해 세상 중 95%가 이전에는 보여진 적이 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보여진 적이 없다. 맞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능동수동 수동이 된다라는 거 끝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똑같은 문제가 실제 수능에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요. 한번 풀어보시죠. 자 풀어봤다고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For decades decade가 10년 단위인데 For decades 하면 수십 년간 Child Rearing Advice From Experts 그랬네요.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I Rearing Advice Rear이 뭐죠? 뒤의 후방의 란 뜻도 있지만 길의다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는 조언이 있죠. 근데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그런 I 기르는 조언은 얘를 고르면 능동 얘를 고르면 수동 그죠? 그 조언이 장려했다 그래야 돼 그 조언이 장려되었다 그래야 돼 뒤를 봐야죠. 뒤를 보니까 밤시간에 분리 근데 아이를 부모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거야. 밤시간에 아이를 부모님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이 조언은 장려했다가 봤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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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장려했다가 돼야죠. 그치? 이런 밤시간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장려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조언은 밤시간에 떨어져 있으라고 조언했다. 또는 이제 장려했다. 능동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인커리지들을 고르면 끝! 어때요? 참 쉽죠? 그래서 현재 완료냐? 현재 완료 수동태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거 계산하는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그쵸?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고1 학평 TCG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고1 때 잘해놓은 어법 고2 고3 수능 때 반드시 써먹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잘합시다. 여러분 3월 학평에 반드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제가 온 마음 다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